안녕하세요. 뉴쉬니어 부재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충주 뉴쉬니어 김미영입니다. 오늘은 봄을 알리는 3월에 웰빙 건강식품 쑥을 뜯으러 충주 신리면 용원 저수지에서 쑥을 뜯어 쑥 버무리 떡을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쑥의 효능을 알아볼까요? 쑥의 효능 중 대표적인 것은 암을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쑥은 바람 촉진 물질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항암 작용을 통하여 암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죠. 쑥의 효능에는 살균작용 또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쑥은 우리 몸의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과 산소의 결합을 억제해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능이 있답니다. 쑥은 이장 기능에 좋아요. 신체의 알칼성을 바꿔주고 이장 기능을 강화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유신여들에게 쑥은 건강기능과 체력 증진에 아주 좋아요. 네, 쑥은 그리고 쑥의 불임이나 여자들한테 자궁출혈, 생리 불순과 같은 여성질환에도 특효가 있다고 하죠. 쑥은 우리 몸을 아주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꾸준히 먹으면 여성질환에도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쑥은 고혈압에 좋아 피를 맑게 해주고 섬유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토를 제거해 혈압을 개선해줍니다. 쑥의 효능은 간 기능을 개선해주는 효능, 그리고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나 흡연, 음주 등으로 약해진 간 기능을 보호해주며 기운을 아주 많이 북돋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쑥은 악취와 나쁜 성분을 흡수하는 성분이 있어 공기를 맑게 해주고 특히 구충제로 써여졌다고 하죠. 쑥의 효능은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그만큼 효능이 아주 탁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음식으로 쑥떡이나 쑥국 또는 한의사들이 쑥뜸으로 만병통치약으로도 쓰여지고 있다고 하죠. 양지받은 게 있어가지고 통통하고 아주 비타민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너무너무 쑥이 너무 좋아요. 네 파릇파릇한 이 쑥으로 쑥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밭에서 뜯어온 이 쑥을 가지고 쌀가루를 묻혀 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살아있어 쑥이. 진짜. 씻기도 좋지요. 아우 싱싱해. 냄새 봐요. 냄새. 아 쑥향이 이렇게 좋아요. 아우 냄새 좀 맡아보세요. 쌀가루로 쑥떡을 쑥 버무리 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쌀가루로 묻힌 것을 앉혀 보겠습니다. 아 향이 너무 좋죠.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그렇죠? 너무 맛있어. 쑥떡이 어우 김이 무럭무럭 나네요. 잘 익었네요. 아 네.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쑥 버무리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건도 전 충주시장님과 함께 이 떡을 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충주시장 우건도입니다. 오늘 봄이 오는 날 용원저수시에서 쑥을 뜯어서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데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옛날에 먹던 그런 기분으로 먹고 또 여러분들 여기 용원저수시는 서울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충주는 산과 들이 아름답고 또 온천과 호수가 유명합니다. 청정지역 충주에 오셔서 마음껏 힐링하고 하세요. 이거 숯떡 먹으니까 맛있네. 역시 처음에 충주에서 뜯은 이 숯떡은 향기롭고 옛날 어릴 적 어머니께 드신 그 맛이 그대로 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쑥 버무리가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과 함께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향도 좋고 맛이 아주 좋아요. 우리 어그리 생각나네. 맛있습니다. 용원저수시는 쑥떡 맛있게 먹읍시다. 맛있고 맛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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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